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받은 은혜 본문의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 체험과 사명을 받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궁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정치인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시아 왕이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남보다 우시아 왕의 그 배경을 힘입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시아 왕은 많은 유대나라의 왕 중에 유대나라를 부강케 한 왕이었습니다 유대나라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우시아만큼 나라를 강성케 해줬던 왕은 드물었습니다 군사력을 튼튼히 해서 땅을 넓혔고 광야야 산지에 수로를 개발해서 농사를 발전시켰고 특별히 기계 문명을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아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하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원방의 퍼짐은 그 위에서 마치 기관총을 쏘듯이 불화살이 날아가게 하고 큰 돌들을 쏘아내는 그러한 기계를 창작시켜 장치시켜놓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이 있어서 강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 있어서 우시아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력한 나라로 부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서 점점 강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결국 문둥병이 열려서 우시아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의 유고는 강력할수록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유고가 되면 당연히 나라는 그 공백을 메꿀 힘이 없어서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나라는 흔들리기에 충분한 사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장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었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힘감과 꿈의 근거를 이루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기댈 만한 든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와가 문둥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낙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에게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대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무너질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어서 마음의 처절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 그렇게 믿었던 딸 그렇게 믿었던 남편 아내 또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회사 내 기대의 근거 희망의 근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마음의 공백과 허전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찾아간 것이 이사야는 성전이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대의 근거가 꿈의 근거가 희망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찾아가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건한 만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건한 만석 대신 예수 그분께 내 삶의 근거를 둬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었던 꿈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환경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엄청난 사건 기대와 꿈과 희망이 좌절된 사건 속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믿고 기대한 일들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그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낙심과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때인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죽게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답답함과 아무람으로 가득 찬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보고 보좌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달려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기대치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부터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사건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우시아를 대신하는 다른 왕을 붙여준 게 아니라 우시아의 우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이 새로와 열리게 되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전에 오르기 전에는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는 제일 권세 있는 자가 우시아인 줄 알았더니 우시아보다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시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 영광이 존재함을 그가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때이므로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권한과 낙심의 시기에 희망이 무너진 소리가 들릴 때에 오히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대했던 기대가 새롭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하나님이 먼저 바꿔주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 안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은혜를 받으면 작게 보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크게 보일 것이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문제는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고 믿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다른 길 없나 다른 우시아는 없나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떨어지는 상황에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1954년도에 문경에서 10명의 고아를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500명의 고아를 다 이렇게 키워냈던 신망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의 배를 그 고아원에서 드립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신앙의 모범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아니 육적인 아버지의 노릇을 대신하면서 훌륭하게 고아들을 키웠던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애도합니다 꽃들도 자득하고 애도하는데 그 화안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장례식에 맞지 않는 화안입니다 슬퍼하는데 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가 써붙였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가 왜 써붙였을까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장로님의 평생 자우명이었습니다 고아들을 데려다 품에 놓고 오늘 좋은 날이야 너 좋은 날 올 거야 그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에 품어주면서 예수님 잘 믿어 좋은 날 올 거야 오늘이 좋은 날이야 그 장로님의 평생 자우명을 고아들이 성장해서 일꾼이 됐던 그 사람들이 화안을 보내는데 장로님이 평생 하셨던 그 말 오늘은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을 붙였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던 그때에 절망과 낙심과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던 해가 아니라 이 사회는 눈을 뜨게 되는 영적 은혜를 받은 해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1절에 보니 내가 본 즉 내가 본 즉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깨닫고 보게 되니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옷자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보호장 27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옷자락은 주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과 능력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은총의 옷자리로 가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실망했던 마음을 부둥켜왔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는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루키서 4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신여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귀염부를 자가 대미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상처를 나의 슬픔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분노를 나의 질병을 나의 가난함을 덮어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옷자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싶은 옷자락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옷자락을 잡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는 남편도 있습니다만 옷자락을 잡고 삽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잡고 삽니다 친구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스승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옷자락은 충만하지 못합니다 세상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지 않다 합니다 세상 옷자락은 잠시는 보여줄 줄 몰라도 가득하지 않은 것이 세상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영광의 은청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임은 내 마음 제약으로 더러운 이 마음 다 덮어주시고 콩류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보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우시아가 보자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자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럽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그 다음 절 서로 장하여 가로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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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6장 1절과 2절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자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시아 왕이 무너진 그때의 거룩함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바로 내 삶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나의 허물과 부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청을 체험하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은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은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하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고난 중에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의 소리가 들려지고 희망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그리고 하나님만이 보좌 앉으신 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청에 옷자락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 거룩해야 될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청을 보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고 망군의 여하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갈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고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해였다고 말했을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것은 죄의 만연하여 죄의 문화하여 제가 환영한 세상에 나도 그들과 같이 죄를 지면서 살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말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삶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압니다 제가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말하면 어떤 분이 말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 기분은 좋으면서 아찔해요 이분이 내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할까 간단해요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를 알아요 보통 상담하면 상담의 기술 중에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케찹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과 사람 됨됨이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져서 망할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입술을 가지면 흥할 운명이 되지만 부정한 입술을 가지면 망할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무대에 보면 비난과 비방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둘째는 말하는 나를 죽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삼자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사에서 14장 여호사에서 14장 8절에 보면 여호사와 갈레비아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탄꾼을 함께 올라갔던 이 10명의 정탄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선을 캐합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장대하다 거기에는 적각불이 흘러도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사에서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5절에 갈레비아는 나는 너와 내 자선의 귀엽이 되리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담 높게 하는 말이 있고 용기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간담 높게 하는 말을 듣고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칼렙과 여호수하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제약된 말 다른 일들을 망치지만 나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교의 성령이 맺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서 방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루가심을 보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이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내 입술이 부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루감을 알게 되고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때에 그 슬압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다음 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하수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재단은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입술이 재단에서 핀 숯불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부정한 백성 중에 고하고 부정한 말을 살았지만 부정한 말을 하고 살았지만 나는 망할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외워주십시오 기도하면 재단에서 핀 숯불이 나와 이사의 입술을 적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대의 고루간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눈이 열려서 하늘보자를 보고 자신을 덮어주는 옷자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자신의 부적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서 사명을 받습니다 우시아가 죽놀린 일로 인해서 이사야는 왕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일개 방백이 아니라 우시아 왕의 배경을 힘입어서 승승장구했던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은 나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할 일도 깨닫게 합니다 누가 나의 일을 할까 누가 내 대신 갈까 이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고난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복만 사명이 아니라 약함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암환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곳에 가면 대화할 수 없어요 다 머리가 빠지고 다 수척하고 키모테라피 받고 방사능 치료받으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애착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간증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암 걸렸다 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간증한 분이 어떤 누구예요 암 걸리신 분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다른 이에게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내 희망이 무너져본 사람이 희망 무너져본 사람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 접은 사람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열하여금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셨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의 나의 은근혁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의 허물과 부족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앞으로 나가게 되되 주님이 원하신 일을 찾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사열을 놀랍게 쓴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을